안녕 아이돌 99의 1호 멤버 강 포카리 강승윤이에요 포카리 강승윤이에요 맥주 아니야? 잘못 마신 거 같은데? 우리는 아이돌 99! 부럽지? 이런 멘트? 한 명이 잘 못 섞이고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잘 못 섞이고 겉도는 거 같아요 기름처럼 떠 있는데? 자꾸 말로 하면 안 된다니까 데뷔조한테? 차라리 앞자리 타는 게 나아 이건 근데 진짜 좋아졌어 완전 좋아 거기로 와 나 택시 불렀어 자 지금부터 아이돌 99 오디션 그룹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아이돌이라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동목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렇다 체력이다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한국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남녀 아이돌 그룹 멤버 탑 50 왜요? 6위 송민호 디디위의 송민호 지홍이 형 보고 있나? 장비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각도 정할 수 있나 각도 정할 수 있나 어? 너는 이거 처음이야? 야! 역시 또 달라 누가 달라 이거 이렇게 퐁당 퐁당 잘한 거니까 다르네 이건 처음 아니에요? 좋지마 이거 이기는 있는지 몰랐어 대박인데? 대박인데? 아 이제 잡기만 하면 돼 벌써 힘들어 어떡해 하지만 캠핑은 고생하는 맛으로 오는 겁니다 일단 걸어둬 아 힘들어 집까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아니 알 수 있어 안 돼 바람 분당 안 돼 일어서지마 제발 가만히 서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만히 서 야 민호 노웨이 그래 미담 없는 민호 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1993년 생 3월 30일 생 성남시에서 태어나 용인으로 가서 여기까지 온 송민호입니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저거 어? 뭐야 뭐야 저거 어? 뭐야 뭐야 저거 도벽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언제 구한 거야 저거 언제 구한 거야 저거 저를 당첨해 주신다면 언제 구한 거야 저거 저를 당첨해 주신다면 이 A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어? 손버릇이 안 좋으신 거야 저거 야 너 그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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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 2대2 아니 2대2요 3대2지 2대2 기교부리지 맙시다 오케이 아니 2대2요 3대2지 2대2 기교부리지 맙시다 오케이 아 제가 여러분 정말 약속이란 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비록 경솔하게 가지고 멤버들한테 약중한 그런 잘못을 했지만 앞으로 늦지 않겠고 여러분도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후기하지 말고 다짐을 하라고 늦었을 때가 빠른 겁니다 아니 늦은 때는 늦은 거지 11시에 지금 픽업인데 11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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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팅